공병호 TV의 공병호 나라의 진로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3040의 정치 성향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도표에는 연령대별 정당 지도입니다. 21대 총선의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바탕을 했습니다. 21대 총선의 방송 3사 출구조사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의 깊게 해석해야 됩니다만 이 도표를 갖고 판단해보면 젊은 층 18세부터 20대, 30대, 40대는 압도적인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지지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국사에서 이른바 진보 정책 다르게 표현하면 좌파 정책이 더욱더 유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합니다. 다음 질문은 3040의 아우성입니다. 7월 17일 한때 3040 문재인에 속았다는 그런 키워드가 실금순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최근 3040 가운데 다수가 느끼고 있는 박탈감과 좌절감 그리고 실망감을 담은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3040을 비롯한 한국인들이 직면하게 될 미래는 지금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혹한 미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당장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에만 관심을 갖지만 그것이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무엇을 예고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헌치 않습니다. 특히 3040 가운데서는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의문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들이 집권 세력을 지지하는 대가가 단순히 집값 폭동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3040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7월 26일자 한국경제의 양길승 기자와 최다은 기자는 30대의 좌절을 담은 분노하는 30대 서울서 나가든지 임대주택만 살라는 건지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값의 중심에는 30대가 있고 그들은 분노를 토로하는 대신에 이분이 막찰한 생각 때문에 패닉바잉 이른바 공황구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30대 실수요자 6명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들은 대출이 막히면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서울에 자기 집을 마련하기가 더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한 임대주택과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출퇴근만 서너 시간 걸리는 곳에 어떻게 살 수 있겠냐 평생 임대주택만 살라는 것이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내놓습니다. 또한 한분은 대출받고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는데 정부가 왜 재개발과 재건축 공급과 대출을 막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내놓습니다. 심청 인터뷰 기사를 읽고 한독자는 좀 역설적이게 좀 시니컬한 표현을 내놓습니다. 당신들이 뽑았으면 당신들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자 그 댓글을 읽고 한분이 당장 반발합니다. 저희들이 뽑은 것이 아니고 부정성으로 표를 훔쳐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집권 세력에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지적 교만과 지적 허연과 지적 만용입니다. 한마디로 전혀 실물 경제에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시장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려서 이길 수 있다. 이른바 시장과의 전쟁이 자신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엉터리 신념을 머리 가득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도처의 정부 개입과 간섭을 확대하면서 포퓰리즘으로 망한 국가들이 걸었던 정확한 그 길 그러니까 공무원과 공공영역의 확대를 통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관과 정치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입법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입법국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입법국가의 성량은 강해질 것입니다. 그냥 입법국가라는 것은 필요한 법이 있으면 국회를 통해서 집권 여당이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냥 시행해 옮기는 겁니다. 중국이 공상단 체제라고 해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중국을 법치국가로 부르지 않습니다. 당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나라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법치국가로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입법국가입니다. 법의 독재가 행행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지극히 의심하고 지극히 두려워하지만 그 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3040은 폭등한 집값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자절하고 분노하지만 자신이 몸담고 있는 크고 장은 일자리와 직장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외화를 구해야 돌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에서 외화 부족으로 의료용품 등의 원료 구입이나 생필수품의 부족이나 사회 인프라의 유지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전개되리라 지금 3040 가운데서 아무도 상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가 발생하고 그런 상황까지 대한민국이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들이 기성세대는 꽤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위기가 발생하고 그런 아주 참담한 상황까지 도달할 것이다. 나이가 든 사람의 기억껏 자라기에는 어려운 날들이 함께합니다. 배급제도 생각을 항상 함께합니다. 밀가루를 배급받았고 그 다음에 참기름을 배득받았고 엿을 배득받았습니다. 그러나 3040은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한국이란 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문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그렇게 회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생각이 짧으면 고생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신념을 선택하고 인간은 믿음을 선택하고 인간은 생각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좀 냉소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니들이 뽑았으면 니들이 책임져 라는 한 분의 댓글 문장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됩니다. 인간은 신념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국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7월 27일 날 방송됐던 추미애 무리수 결국 탄로나다를 보시고 이윤정 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사실 검은유착과 권은유착이 함께 있었다고 봅니다. 검찰과 문재인과 추미애의 권력 투쟁에서 검찰이 이긴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언론과의 유착관계는 박근혜 대통령 때의 최고였습니다. 검은유착은 유착이라는 용어 가진 불편한 어감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파헤치는 사람들과 이를 보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래나 협력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언론과의 검찰과 유착관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서 현재 검찰의 실세들과 일부 언론사에 형성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검은유착으로 몰아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마도 그렇게 주도했던 사람들을 곤혹스런 상황으로 내몰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실체를 보면 역시 더 비중이 컸던 것은 바로 권력과 언론 특히 권력과 kbs mbc의 유착이 더 도드라지게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이 윤정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의견을 주실 수가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뿐만 아니고 새로 출범한 gong tv 공 tv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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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